안녕하세요. 마더텅 수능 수학 강의의 우수종입니다. 우리 지금 풀어볼 문제는요. 2023년 4월 학평 4번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. 함수 fx가 있어요. 극소값이 2일 때 상수 a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돼있네요. 어렵지 않죠? 3차 함수의 그래프 개형은 우리가 암기를 다 했어야 되는 거고요. 자, 미분을 때립니다. f'x는 6x제곱, 마이너스 6이다. 우린 얘가 얼마 되는 거 찾아야 되고요. 6되는 거 찾아야 되고요. 6으로 나누셔도 되고, 묶으셔도 되고, x제곱, 마이너스 1은 0. 6에 x 플러스 1, x 마이너스 1은 0이 된다. 따라서 미분에서 0되는 값은 누구고요? x가 마이너스 1이랑 1에서 미분에서 0되는 거 알 수 있을 거고요. 3차 함수인데 최고차 함계수가 양수죠? 그래프의 개형은 이런 형태의 그래프 개형이다. 그럼 이때 x값 얼마고요? 마이너스 1이고요. 이때 x값 얼마고요? 1입니다. 우리한테 무슨 값? 극소값이 이래요. 그럼 극소는 둘 중에 어딥니까? 아, 이 녀석이 2가 되는 거죠. 아, f의 1이 2야라는 거 우리한테 던져줬네요. 자, f의 1값 찾으니까요. f의 1은 1 대입하면 a 마이너스 4가 될 거고요. 그때 함수값이 2가 된다. 따라서 a는 얼마? a는 6이다라고 찾아올 수 있겠죠. 전담 몇 번? 전담은 1번이 되겠네요. 3차 함수 그래프 개형 꼭 안기해 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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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